오우, 탄산 좋다. 아, 저거 못 먹는데 저렇게 맛있게 먹었다고요? 아, 자극적이다. 우와, 이거 못 먹겠다. 샘이네. 많이 맛있다. 아, 날씨도 좋고. 어떻게 해? 오, 오케이. 어떻게 해, 입 닦아야 해. 오우, 이게 뭐야. 오우, 안 묻어야 되는데. 오우, 계속 묻어. 어떻게 해. 오우. 오우. 아니, 또 시중 들려면 잘 먹어야 돼요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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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텐이 와 있구나. 엄청 기다렸잖아. 초코는 너무 센 것 같고. 어때? 라떼. 오, 좋아. 라떼? 그거 카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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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는 안 먹어야 되네. 좋아, 좋아. 지금은 마트랑 빨간 하나 아껴두고 샐러드랑 유부만. 내 오버 입술이 왜 이렇게 빨개? 응? 뭐 먹었어? 입술이 왜 빨개? 뭐 먹었지? 아니야 뭐 먹고 왔지? 내가? 매콤한 거 아니야 아니야? 콜라, 콜라 안 먹었어 아닌데 편의점에서 편의점 음식 인스턴트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 왜 짜증이 났어